요즘은 다음 앨범 제일 생각 많이 하고 있고 반여견을 입양하게 됐어요 제가 같이 살 날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좀 제일 설레고 기분 좋은 거 같아 짜증나거나 슬펐던 일? 아 반응이 안 좋았을 때? 뭔가 모든 전자기기들이 터치로 되잖아요 그런 기기 없이 공중에서 뭔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더 좀 파격적인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을까